부산시가 내일 2030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제2차 경쟁 PT를 하루 앞두고 프랑스 파리 현지에서 본격적인 홍보전을 시작했습니다.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형준 부산시장 등 정부 유치단은 세계박람회기구 총회가 열리는 파리 현지에서 각국 대표들과 만나 지지를 호소하고 2차 PT 자체 리허설을 진행했습니다. 우리 시각으로 내일 오후 4시 30분부터 진행되는 2차 PT에는 한 총리와 박 시장 등이 연사로 나서 부산이 세계박람회 개최지로 최적지라는 점을 강조할 계획입니다.